아! 님베! 두 번째 뮤비 앨범 화이트를 공부한 저와 Limitless 많이 사랑해주시고 Baby Don't Like It 이라는 곡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직접 캠프에 참여해서 함께 만든 곡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정말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슈슈슈슈슈 슈슈슈슈 저 글씨 옛날에 예뻐옵니다 히히히히히히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탭 이번에도 왜 이렇게 다 끝나고 안 돼요? 아 근데 또이 형이에요 아 이거 이거 맞지 이거 다 썼는데 진짜 상하네 여긴 잘해 나와야 돼 왜 이렇게 아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것은 바다 밑에서 왕호야지? 그냥 지영이야 우리의 가을 시키는 것 같아 우리의 가을 시키는 것 같아 자유로운 우리를 발차기로 그 안에 오직 너만 어렵던 내 마음을 가져가는 자 그게 너인데 우리의 가을 시키는 것 같아 오늘 바람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고요 빈이 이쪽으로 올라간 거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을 보시면 바람이 많이 보고 있고요 잘생겼다 마이크 봐주셔서 잠깐 고객이 넣었는데 깜짝 놀랐네 아! 한 번 더 안아줘 한 번 더 안아줘 네, 한 줄 오늘의 형 지금 한 번 더 심플해 줄 아는 건 새로운 신곡이 나오셨네 바다, 바이갤, 바다, 바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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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떻게 해야겠다 아, 진짜 네, 근데 얘기해도 되면 한번 알게 맞아요, 제가 그러면 잠깐만 카메라 옆을 읽자 한번 ederim 일단 이름도 좋아해요 마케를 위해 민중이 있네 너무 리스펙트하라고? 마음만 가봤는데? 마음만 가봤는데? 마음만 가봤는데? 마음만 가봤는데? 마음만 가봤는데? 마음만 가봤는데? 하나 더 마음만 가봤는데? 오오오오오우 휴님 뭐지 우리 집사이에게게